고흥군은 2023년 새해를 맞아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9일까지 16개 읍면을 직접 찾아가 국민과의 지역발전 전략토론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주민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고흥의 변화 발전을 더욱 앞당기고자 하는 취지로 군수와 군민이 지역발전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군은 토론 주제를 민선 8기 비전인 10년 후 고흥 인구 10만의 기반 구축을 기조로 지역주민과 함께 토론 주제를 선정했고 읍면별로 2건씩 32건의 토론 주제를 논합니다. 공현민 군수가 직접 토론을 주제하며 지역주민이 제안한 지역발전 전략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만들어 군민들은 과감없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공현민 고흥군수는 군민의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고흥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신념으로 군민의 뜻을 담는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군민의 제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고흥군의 소통 행정이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장호연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를 50여일 앞둔 지난 4일 오천 그린 광장에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부모페스타가 2만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긴 1.2km에 달하는 마로니의 길과 드넓은 사계절 잔디에서 돗자리를 펴고 앉아 안전하게 행사를 즐기는 모습은 소통과 힐링의 광장 모델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행사는 공식 기념 행사와 도민화 퍼포먼스, 성공 개최를 응원하는 국내 정상급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지며 풍성한 볼거리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축하의 말로 2023 정원박람회는 K정원 세계화의 신호탄으로 관람객 800만 명 달성과 전남관광 1억 명 시대를 열도록 도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의 미래 도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도시가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그 표준을 보여드리겠다며 큰 포부를 밝혔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숲지, 도시 밀원에서 오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 동안 화려하게 펼쳐질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에 전국적인 관심이 뜨겁습니다. 복지TV 뉴스 장호연입니다. 순천시 문화의 거리 리온 갤러리에 들어서면 흑두루미와 다양한 꽃그림으로 풍요롭고 멋스러운 작품들이 갤러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칠면초가 붉게 물든 순천만 갯벌과 비상의 날개짓을 하고 있는 흑두루미 무리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놀고 있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평화롭고 자유로운 느낌이 들며 여인의 머리에 화사하고 풍성하게 핀 꽃들은 기분까지 황홀하게 만들어 시선을 멈추게 합니다. 나무도마와 컵받침 등 다양한 소품에는 예쁜 꽃그림으로 장식되어 갤러리의 분위기를 한층 아늑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바로 이 부자 작가의 작품들입니다. 저는 작품을 세계적인 하가 코어나 피카소 등 그런 작가들하고도 비교할 수도 없고 또한 저는 회화를 전공하지 않다 보니 아직 작품이 미비한 점이 많을 줄 압니다. 다만 저는 그 누군가가 저의 그림을 보고 당신한테 정서로 같은 공감을 느끼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길 바랄 뿐입니다. 현대사회에 지쳐있을 때 제 작품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와 안식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자 작가는 2008년에 서양화에 입문하여 전남 미술대전과 순천미술대전에 수상한 바 있으며 평묘회라는 미술단체의 서양화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지역 예술인으로서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대단한 작품보다는 어느 세대나 공감하고 느끼면서 감상할 수 있는 아기자기한 작품을 하고 싶다고 말하며 자연을 주제로 한 색채와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관람객들이 부담없이 다가서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작가는 지쳐있는 현대인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장과 작품을 감상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지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작가만의 편안하고 자유로운 표현으로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작품을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배은아입니다.